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농구 스포츠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슬램덩크는 일본의 만화가 이노우의 타케이코가 작성한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 만화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재되었으며 애니메이션은 1993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강백호는 채치수의 동생인 채소연의 소개로 전국대회에서 패배한 농구팀의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강백호는 처음에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농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점차적으로 농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팀원들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노력하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농구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가치를 전달하며 다양한 캐릭터와 이야기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농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배울 수 있는 가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작전, 필살기들이 그림과 함께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어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농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농구 경기 장면이 매우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작전 수립과 소통, 그리고 필살기의 표현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게 그려져 농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흥미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슬램덩크는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농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슬램덩크 어떠셨나요? 현재 극장 상영 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요.